잘 구르고 있는데요 다른 곳마다 다 다른 다름을 써가지고 어렸네 아니, 불러야 되죠? 네 5 아 f 어 아 어 학EM 아가 오 долларов 에 그거를 이야기 한 번 해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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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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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